근데 무인도가 있긴 있죠? 그쵸? 있어요. 당연히 있죠. 그래요. 그 소녀시대 멤버 수영이 생일이에요. 와 수영아 생일 축하해. 자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프랑... 음? 그래요? 꽃 꽂으면 안 되겠다. 자꾸 옆에서... 음... 그래요? 머리 숱 좀 많아 보여? 괜히 저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? 엘레메 높이와 아웃사이더가 퓨처링 했습니다. ZY의 gotta getcha. 아 gotta letcha군요. gotta letcha. 귀신이 나올 것 같아 괜히 무서워지는 장소. 베스트 3. 요요요요. 이게 찾으려고 침대부터 훅 하고 되다 보면 왠지 무섭죠? 누군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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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보고 있을 것 같고 양파의 령혼 η ... 부끄러워 그FT 내가 아니라 헤러 Home 이제 끝 삐 Hoff пол 뻔 다 아 cu 여 ㅜ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